탯줄이 떨어지는 시기 분만 시에 자른 탯줄은 빠르게 마르기 시작해요. 갓 태어났을 때의 탯줄은 빛나고 촉촉한 밝은 색이에요. 하루 만에 황록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쪼글쪼글해집니다. 1에서 2주 뒤에는 딱딱하게 마르면서 떨어져요. 탯줄이 떨어지는 시기 1주도 안 돼서 탯줄이 떨어지는 아기도 있고 3주에서 4주가 되어서 늦게 떨어지는 아기도 있어요. 늦게 떨어진다고 강제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. 탯줄은 공기에 노출시켜야 건조되고 더 빨리 암울어요. 기저귀를 채울 때 앞단을 접어서 탯줄의 통풍이 되도록 해주세요. 탯줄이 떨어진 후에도 젤리처럼 보이는 배꼽 안쪽이 다 마를 때까지 기저귀 앞단을 계속 접어주세요. 탯줄이 떨어질 때까지는 가재 손수건으로 부분목욕을 해주세요. 탯줄이 떨어지고 난 후에 옅은 핏물이나 진물이 아기의 옷과 기저귀에 묻어날 수 있어요. 정상적인 증상이고 며칠 내로 마를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배꼽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될 때까지 배꼽 안쪽이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기저귀 앞단을 계속 접어주세요.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배꼽 가운데 살이 조그맣게 올라왔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 보세요. 생후 2주가 되도록 탯줄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배꼽 밑에서 살이 올라오는 육아종이 될 수 있고 끄쩍한 고름이 생길 수 있어요. 배꼽 주변이 빨갛게 변하고 고약한 냄새와 피가 난다면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세요. 탯줄이 붙었을 때는 배꼽을 하루에 한 번, 두 번 정도 소독솜과 멸균 식염수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. 알콜 100%를 묻힌 솜은 아기의 연약한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되니까 70% 정도의 소독제로 사용해 주세요. 매일 알콜로 닦지 않아도 돼요. 멸균 식염수로 닦아주어도 됩니다. 탯줄이 떨어지기 전인데 통목욕을 해버렸다면 알콘솜으로 소독해주는 것이 더 나아요. 탯줄이 떨어지고 1, 2주간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닦아주고 그 이후에는 2일에서 4일에 한 번씩 닦아주세요. 탯줄이 떨어지고 남은 자리에 조그만 조각들이 보일 수 있는데 강제로 떼어내지 마시고 닦아줄 때 떨어지는 것만 닦아낸다면 며칠 정도 후에 다 떨어지고 없어질 거예요. 배꼽 닦아주기 약국에서 농도 70%의 알콜을 솜에 적셔둔 코튼벌 소독제를 구매해 사용하면 됩니다. 탯줄 끝을 조금 들고 배꼽과 탯줄이 닿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. 탯줄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배꼽 근처를 검지와 중지로 살짝 눌러 벌려주면 깨끗이 닦아줄 수 있습니다. 소독제가 다 마를 때까지 잠시 두세요. 부모가 입으로 후 불어주면 입안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불지 마세요. 압박되지 않고 통풍이 되도록 배꼽 아래 기저귀를 접어서 채워주세요.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.